오늘 저녁은 우삼겹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랑 비슷한데 소고기고요 그리고 상추, 깻잎, 고추 준비되어 있고요 버섯, 김치, 총각김치도 사다 놓은 게 있어서 총각김치, 김치, 쌈장, 양파, 그리고 소맥을 같이 말아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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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삼겹 네, 고마워 즉석에서 정말 너무 작게 만들지 않나 다른 분들이 즉석에서 안 먹냐고 그러고 싶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즉석으로 해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삼겹도 다른 어떤 구독자분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우삼겹살을 왜 안 먹냐고 그러고 있어서 가만히 먹고 왔습니다 뭐? 우삼겹살을 왜 안 먹냐고 그는 어떻게 먹어야지 그는 어떻게 먹어야지 그는 먹어야지 그는 먹어야지 그는 먹어야지 그는 먹어야지 그래도 아주 많은 먹어야지 얘기를 해요 고춧가루 그리고 £1.5을 거쳐 ordained excuse me. 네, 이게 레전드의 음주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파리. 아, 파티맨. 어, 네. 고기가 얇으니까 너무 빨리 익네요 이게 소스를 말아야되는데 마늘은 안에 넣어서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매운 것 같아서 고기가 얇으니까 너무 빨리 익네요 고기가 얇으니까 너무 빨리 익네요 한 번만 있어서 먹어야겠어요 고기가 얇은 것 같아요 고기가 얇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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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look! Hello. Hello. You're sorry. I'm sorry. Let me make one for Oppo, okay? What? I want a wrap. Just without that, at least because I don't like those. Why? It's like a staple in Korean cooking. It's like a taste you get used to. Can I have it? Can I have it? Yeah, you used to do that. Oh, it's so loud. This one might be cool enough. I'll give the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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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should try making your own at home, guys. I'll give them. I'm sure you'll make them, guys. Okay, now you get to heat it. Yes. I was gonna say, she put on things that she does not care for. I do not like onion. I do not want the sauce. You might like the sauce if you actually tasted it. Uh. There's some hot hot butter in there. 아, 아빠 심장에 넣었어요. 너 원하는 거? 응. 다 넣었고, 여기. 다 넣었고. 응. 다 넣었고. 내가 원한다고. 왜 원하는 거야. 너가 더 맛있어. 내가 원하는 거야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거였어? 안녕히 주무세요? 나는 너의 주인공을 사야 할 것 같아. 너의 주인공을 사야 할 것 같아.